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의 오두덩. 천둥이랑 남두덩. 오두덩. 이게 옹시미 옹시미. 하얀 게. 어쩔 수는 이게 질라틴처럼. 아주 맛있게 껍고. 쫀득쫀득 맛있어요. 간장은 김치랑 깍두기. 고춧가루는 매콤 다 되게 잘 먹는데, 첨가해서 넣으면 맛있게 끓여서 먹겠습니다. 고춧가루 고섭 고섭이 많이 들어가서 시원하고 좋아요 콩나물도 들어가 만두 2인분인데 만두가 많아요 둘이서 다 먹어야 돼 조금 더 끓는다 양념 투하 하나만 넣어볼게요 나중에 조금 밀착해야지 아까보다는 색깔이 조금 진해졌네 버글버글 잘 끓어서 이제 떠서 먹겠습니다 요거 아까 옹심이 이렇게 요렇게 아주 잘 익었어요 탱탱하니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개 허리케 땡기게 옹심이야 그게 감자, 감자로 만든거야 떨어뜨려주세요 잘 먹을게요 이제 다 익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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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